하진이! 얼굴에 뭐 났다? 이 이 마리 하나 만줄래? 개굴 개굴 개굴이가 하나 만줄래? 음에 음에 소가 하나 만줄래? 생쥐야 이리와 우리랑 먹자! 냠냠! 냠냠 끌꺽! 냠냠냠냠 끌꺽! 오늘도 요플레 먹을까? 이따 아빠한테 요플레 달라고 할까요? 하진이 발 어차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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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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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리아야 우리 아대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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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구 이랬어 잘 자고 일어났어요 밖에 나가서 놀아볼까 책도 안건 그새 보고 오이구 아프 아쿠아프 아 아쿠아프 아쿠아프 야정이 아까 닭고기 먹었지요 네 하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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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쿠 그랬어 하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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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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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진이도 이건 가끔 아이쿠 아이고 잘하네 개굴 개굴 개구리가 하나만 줄래 음메 음메 소가 하나만 줄래 음 난 이제 밤이 없잖아 어떻게 생쥐야 이리와 우리랑 먹자 모두 다 같이 먹었어요 꿀꿀 내지는 사과를 가져왔고 엄메엄메 소는 맛있는 물을 가져왔네 이 말은 뭐 가져왔어? 당근을 가져왔네요 강아지는 제일 좋아하는 뼈다귀를 가져왔어 개구리는 날름달름 혀로 곤충을 잡았는데 곤충을 어떻게 먹어요? 이런 거야? 냠냠 생쥐가 기분이 좋아졌어 아이구 좋아요 책 한 권 뚝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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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쥐야 이리와 우리랑 먹자 우리랑 먹자 빠밤 이제 나가자 나가서 또 놀자 우리한테 열어볼 거야 꿀꿀 돼지가 하나만 줄래 아이고 다 놀았제요 가자 엄마랑 가자 하진이 일루와 이리와 오이구 오이구 오픈 이제 오이구